고춧가루 지금 만약에 여기 스케줄을 안 잡았으면 롱비치에서 지금 나가는 게 블루핀테나가 지금도요? 블루핀테나가 80에서 100파운드가 요즘 나와요 거기로 가려고 했었는데 어제죠? 어제 아 그제? 지인들 나갔다 와 가지고 이 영상 리밋이 2마리인데 100파운드짜리 2마리씩 잡아가지고 여기는 지금 나이오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아 그쵸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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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조금 일찍 오시면 차에서 컵라면 먹으려고 다 컵라면 준비해가지고 휴대고닉스프레스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렇죠 난 꿀이 두고 저거 햄버거 뭐 이런거 갖고 왔는데 떡도 갖고 오고 그랬는데 아 아 아 이게